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은 바로 클라운 피쉬 어드벤처스 흰동가리의 무호 이라고 합니다. 해보도록 하죠. 베타라서 지금 베타 테스터 배치 얻으실 수 있어요. 오, 누구야? 발 턱. 아니, 똥 싸고 있는데. 안 돼. 화장실. 화장실. 똥 싸고 있는데. 안 돼. 어, 뭐야. 아, 레이저가 낮았어요. 아니, 영혼을 흡수하는데. 뭐지? 아. 흰동가리가 됐어요. 안 돼. 뭐야, 뭐야, 뭐야. 안 돼. 아야. 이렇게 돼서 복사랑. 이런. 날 왜 착. 이렇게 해서 잡으면 되네요. 아니, 날 괴롭혔던 개가 있네요. 어. 오케이, 쫓아내러 갑시다. 뭐 점프고 있을까. 나가. 나가.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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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다. 아니, 여기가. 헤헤헤헤. 아니. 저거 뭐야. 특산점. 나무 캡슐이 있네요. 하나. 자, 구매. 뭐가 나올지. 오, RP 실패. 피해량 107? 좋은데. 이멘토리. 오, RP 실패. 피해량 107? 좋은데. 이멘토리. 오케이. 진대패. 아, 뭐야 뭐야. 나 왜. 아. 오케이. 로마리 공격. 잡았어요. 왕. 발터. 안 돼. 도망가지마. 맞서 싸워. 도망간대요? 도망간대요? 애들 여기 있네. 도망가지마. 도망가지마. 맞서 싸워. 저를 데려가주세요. 오프레이할 수 있다가. 오. 아, 공격을 늘릴 수 있네. 그치 캐슬. 아, 맞다. 아, 맞다. 마지막 하나. 이 아랫꺼. 업그레이드. 파워 업. 투과 예정. 아니면. 빠른이래. 어렛광대마을. 이러면. 여기로 오네. 날 데려가봐. 체력을 늘려봅시다. 근데 랭크로. 터키 올리는거야. 파이브. 터키가. 셋은. 그래. 사람들한테는 아직 잘 안을. 안 알려진거 같은데. 아, 뭐야, 뭐야. 내가. 아, 여기 죽으면 그냥 한방컷이구나. 아, 내가 랭크 2밖에 안되네. 맞서 썸라잉. 랭크 3로. 진화 완료. 음. 랭크 5밖에 안되네요. 구석머리. 구석에서 때리자. 이렇게 됐어. 뭐지? 내가 피가 많아서 그런건가? 100원 벌었다. 저기. 저기. 내가 찾는대로 가봐. 랭크. 스포네여. 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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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오. 오. 대비를 가. 오딜 가. 振들이에요. 잡아 주고요. 오케이. 잡아줬고. 바이아몬드도 생겼네. 이런 게임에 코드가 있을까? 궁금해졌어 아래 뭐가 새겼네 무료 선물! 돈을 주네요 좋아요 이동상점은 뭘까? 말그대로 진짜 이동상점인가보다 첫 7개씩 늘려봅시다 60 데미지 한 번 때릴 때마다 데려가 봐 이렇게 올리고 한 번 오늘은 도망가지마 맞서싸워 아 그리고 이게 메가노 시뮬레이터 거기에서 만든 게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느낌이 좀 있어 랭크 됐어요 아냐아냐아냐 메뉴 메뉴 어 코드가 있네요 클론 이 게임 이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클론 PC 어드벤처 입니다 아니다 코드다 이 게임 이름 있을까? 모르겠다 이거 아예 팔로워 하라는 거네 팔로워는 아직 못해 제트백 더미 한 번 없애볼까 딱 여기가 공격할 수 있는 넓이 공격할 수 있는 범이네 봐봐 아예 팔로워 오와와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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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애 다른 애 걔 잡았다 걔 잡았다 랭크 10원이에요 다음 단계 안 돼? 죽었어? 헤어로 바로 가봅시다 나 이제 무적이지 랭크업 한 동안은 무적이라도 이게 좀 좋긴 하네 차죠? 찰게 빠른 이동 빠른 이동 빠른 이동 이동 합시다 애완동물 한번 해볼게요 오 오 피해랑 78 좋아 보이는데 해주고 치상 캐시 좀 올려보자 캐시 올려주고 이제 첫 치상 캐시가 많이 올라가겠지 애들이 없어 좋아 야야 들 나온다 오오오오오와 오오오와 오오오오오와 오오와 죽을 뻔했다 제트팩 더미한테 다 이렇게 오 더 잘 벌리는 느낌도 있다 자 오늘 이렇게 클론피쉬의 어드벤터스였구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아일랜드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만 안녕 바이바이